바람, 바람 분다 바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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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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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대리 훈련 대리 훈련 대리 대리 아 한 대 맞았어 음 나뭇잎 잠자는곳 폭 쏘는곳 투데여 다 마음에 안들긴 하는데 다 마음에 안들거든요 아아니아니 놀랄gging이네 이거 상성이라도 그런가? 놀랄 수도 있는데, 이거 화엽? 화엽 수용해서 죽는데믄이야 끝!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5개 남았거든요 마지막 스테이지? 스테이지 3 이라고 되는 걸 봐서는 하나 이거 깨고 이거 이거 깨고 120개 모은 다음에 마지막 보스 자꾸 엔닝인가 보네 봐봐 여기 위에 위에 보면은 여기 정상 정상이 있거든요 아 좀 아픈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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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이야바이야바이야바이잇 아 아니, 그걸로 돌아가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날아, 날아, 날아 아, 이거 메테오, 이씨 와, 이거 여기서 맞힌다고?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그렇지 저 아래에 있다,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어떻게 내려가지? 아, 여기 에스스 바꿀까? 이거 말고 이제 이거 찢기 찢! 아, 너무 급했다 찢기 배민이 치렀 밥 먹어줘 안돼 안돼! 어허허허허허 구멍에 쏙 빠질뻔했보여 어어 아 저거 아니 저거 저거 빠져버렸어 아 저 능력 먹어야되가지고 일부러 죽어 하아씨 저거 먹고가야돼 안먹고가면은 다음거 못먹어요 저거 톱니바퀴 아 근데 하필 저게 쏙 빠져버리네 아 다시 깨야돼 깨는건 꽤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만 이렇게 쏘면 돼 그 딜이 너무 밸런스가 너무 사기 아니냐 이거 나이스 아 스파크네 여기 없는거 맞아? 아 아 없겠지? 잠깐 방금 뭔가 뭔가 보일던거 같은데 여기 여기 뭔가 느낌이 있을거 같은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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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 왜 이렇게 데미지 약하냐 이거. 데미지가 똥인데요? 여기 하나 있을 것 같아. 여기 한몫이 있네. 고기도 있겠고. 내가 봤을 때 여기, 여기다가 여기 어딘가에 숨겨놨어. 지금 보니까 여기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거든? 여기 안에, 여기 중에 하나 있을까 분명히. 잘 봐야 돼. 여기, 여기 냄새나는데 여기. 역시 여기, 여기 있어서 잘 알았어.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아! 완전! 가져가야 되나 본데? 예새가 곧 들어가야 되나 보네? 어이씨 뭐여 오우 이 사실상 다 모았네 왜냐면은 나머지 두개는 아마 그냥 주겠죠? 진행하다가 그 빅 빅으로 또 뭐 해가지고 보스 잡고 두개 주겠지 뭐 패턴대로는 잡죠? 이렇게, 이제 거짓말은? 이거 좀 더 잘할게요. 저거 좀 더 잘할게요.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거죠?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거죠? 굉장히 잘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따 휘둘러 한 번씩 휘둘러 온거야. 목도냐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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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쫄어가지고 오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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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고기는 못 참지. 내가 이미 풀피는. 뭐야 렌덤이네? 이건 뭐야? 워터? 잠자는 거 워터, 렌덤. 아 그냥 저걸로 할 거 그랬나? 저것도 괜찮았는데. 아 또 안 나오나? 안 나오네. 한 번밖에 안 되네. 이것도 세게 세가지고. 와 재밌게 제일 센데. 아무것도 못 하지. 헤헷. 아무것도 못 하지?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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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갇혔어. 여기 야비자리인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엔딩이야? 역시 응의 게임. 원래 막보 2차전은 국룰인데 보통. 브라보 브라보 역시 별의 커비는 대단해. 뭔가 느낌이 안좋은데? 귀찮고 방해만 되던 드래곤. 넨디아를 물리쳐줬구나. 이 새끼 뭔가 느낌이 안좋아. 얘가 얘가 막본가보네.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어. 이것이 바로 무한의 힘을 가진 마스터 크라운. 이 크라운을 노린거였대. 아니씨. 나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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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갈등에서 다양한 공격이 안나는 것 같은데, 넨디아와 대결에서 지눈에 도망친 곳이 바로 팝스타야? 그럼 넨디아는 착한 놈이었네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그야. 셔틀이네 셔틀버스 되네 셔틀버스. 무지 전체의 지배냐? 팝스타를 먼저 없애버린다는 것 같은데 드래곤 왔다 드래곤 물었어 물어가지고 어? 타고가네 아 그래서 4마리였구만 1마리당 1개씩 타가지고 아 왜 4마리인가 했네 네벨 8 마지막 승부 뭐야 스팅게임이요? 갑자기 게임이 스팅게임으로 바뀌었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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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아픈데? 저거 뭐지? 내가 피하는 건가 보네. 갑자기 커비가 슈팅 게임이 돼버리다. 어 여기 조금 어려운데? 도전 잘해야 돼. 어 이거 뭐해. 얘를 한 번 붙는 건가? 저거 내가 다 만들어놓은 건데. 아이씨. 그냥 쏘는 게 더 셀려나? 그냥 비슷하네. 안 돼! 으아아아아예ㅔㅢ!!!!!!!! 물량을 주네요 혜자인데? 왜냐 물약 안줘야지 혜자가 나 헤드 아닌데 너무 쉬워 내가 19,45 이런거 해요 탄 사람인데 이런거 못 피하겠니? 19,45가 더 어려워 이제 한바퀴 도는거야? 나도 한바퀴 도면 되겠는데? 잡으려 또 잡아야 되나 본데? 엔딩인가? 엔딩인가? 빨리 도져 빨리 야 도래 2명 가버렸는데? 뭐야?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다 가버렸어 아 다 가버렸네 진짜로 뭐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뭐여? 음... 랜덤 하나 있는데 나 그냥 물로 갈래 물이 괜찮은 것 같아 물이 좋은 점 대시하면서 때리면은 무적임, 그동안 그리고 이게 타거리가 닿아 끝 끝 끝에 딱 닿아가지고 아 안맞았네? 맞은 줄 알았는데 뭐야 점점 올라오는데 이거? 뭐야? 하지만 아직 안 그랬다고 흐흐흐 어 뭐야 이거 아 뭐야 아아 뭐야 흘려가버렸어 뭐야 뭐야 이거 무조건 맞는건가? 피할 수 있는거였나?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점프해서 피했어야 했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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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먹었어야 되는데 빨리 발사해 빨리 발사해 발사해 빨리 아아 이거 못바라드리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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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발사해 아아 한 대 나왔어 아아 한 번 더 했네 이거 아이씨 뭔데 이건 먹어야 돼가 빨리 빨리 다 치워 다 치워 치워 이 자식아 아 진짜 때렸어요 아 왜 이렇게 빨리 도망가 나오기네 물약 좀 줘 봐 물약 좀 물약을 안주네 겁나 빨리 도망가네 없애면 그만이야 없애면 그만이야 없애면 그만이야 이렇게 저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빨리 일타게 됐어 아 아 아 아 아 으 아이씨 또 없애버렸어. 아이씨 또 아이씨 또 아이씨 또 아이씨 아이씨 또 아이씨 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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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비밀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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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진짜 아 장난하나 이거 게임? 설마 1패부터 해야 되나 다시? 와아 이거 개 에반데 진짜 게임 에바 참치가 아닌가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거 어린애들은 어떻게 해 1패부터 아니야 이거? 1패부터 아니야 이거? 아닌가 2패부턴가? 2패부턴.. 2패부터네 그래도 다행이 그래 양심이 양심이 있어야지 게임이 다행히 2패부터네 그나마 양심이 있어 게임이 그나마 양심이 있어 게임이 아 2패부턴 아 아 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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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已經 scream 데이 한 번ถ고 뭐 막 요ani 아! 아! 왜요? 아니, 그건... 무슨 낀가? 뭔데 또 이거는? 뭔데? 미치면 안 되나 본데? 자꾸 이상한 기술, 여러가지 이상한 패턴을 쓰시는데? 야, 알았어. 야, 알았어. 이 패턴. 어이씨,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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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허허허, 겨우 살았네. 어허허, 겨우 살았네. 어허, 무적대로 살았어. 무적대로. 와 이 새끼야 와 일로와이 야 컷 가버려 끝났어 이제 2패 이게 2패인데 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응애 게임이 엔딩에 저장중이라고 뜨는게 끝났네 끝났습니다 엔딩에 3패가 있을 수가 없지 말이 안되지 뭐 남은이 5패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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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대가리 박혀 버렸어 땅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끝났습니다 별의 겁이 켜낭 성공 별의 겁이 켜낭니다 별의 겁이 켜지 별의 겁이 켜지 별의 겁이 켜지 별의 겁이 켜지 그거를 지금 몇시간 걸리는지 모르니까 봄편 엔딩 뭔가 새로 생긴거 있다는데 마버로와 스토리인가 컵라면 소리 아닌데 저 형 지금 푸셔푸셔 먹으면 푸셔푸셔 딸기 받아라 딸기 받아라 뭐야 기가lı 딸기 받아라 딸기 받아라 아버로 아버로 딸기 아버지 아버로 디스커버리도 이 정도 분량 아니었나? 아니었나? 디스커버리가 더 길었었나? 디스커버리도 이 정도 분량 아니었나?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도 이 정도 분량이 많았다.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디스커버 커비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였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썼어? 그냥 동그랗게 그림 하나 그려놓고 그거 다 날먹한 거 아니었고? 저거 금본 그림 나왔다 이거. 저거 커비에 나오는, 맨날 나오는 그림 저거. 저거 강아지인가 근데? 강아지에다가 뭐 저기 알, 뭐 뭐야. 새끼들인가 새끼들. 엔드모어. 엔드모어라는데, 엔드모어. 스토리 모드를 클리어한 보상으로 배신자 마버로와 변신 가면을 선물합니다. 엑스트라 모드를 분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격투왕의 길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버로와 에필로그가 열렸습니다. 사운드가 열렸습니다. 커비 극장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생긴 게 저거 마버로와 에필로그라는 거 아니야. 마버로와 에필로그. 나 근데 다 모았는데 왜 92%냐? 뭐냐? 다 모았는데 나. 뭐죠? 다 모았는데 왜 이 부신이 프로임? 퍼펙트 클리어인데. 챌린지 안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챌린지까지 포함하면 안 되지. 뭐야. 일단 봄편. 별의 커비. 위 디럭스. 봄편 엔딩 봤습니다. 퍼드 클리어. Boço. 더 멋진rey. 드디어 걸지않고. 다 모ام고. 좀 귀걸어 줄지않고. 예약.